귀여운 저랑 연애하실 분? 괌? 어깨 지찍 소리 존나하네. 어어. 어어. 아 시끄러워 시발. 강태 좀 하세요. 아 방 열지 마요 방장님. 방장님 10명 방이 컨트롤 안될 것 같은데 비번 거는 거? 어떤 방을 가도 4, 5명 이상 대화에 참여하는 방이 거의 없어요. 방장님 비번 거시고 도태된 분 고르시죠. 대화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그 도태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번 걸고 잘했어요. 방장님 귀여워요? 아니 본인 어필을 이렇게 채팅 방 제목에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방장님이 나홀님 목소리를 설레셨나 보네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귀엽다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요? 네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귀여운 게여가지고. 발음이 좀 어눌하신 거 보니까 교정기 끼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을 크게 못해요. 아니요. 혹시 개고기 끼셨나요? 말을 크게 못한다고요. 말 크게 못하는 거랑 저기랑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설레서 그래요. 말 크게 못하니까요. 방장님 목소리 톤이랑 제 목소리 톤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발음이 좀 많이 뭉개지는 거 보니까 제 딕션이 이상하다는 거죠. 혹시 똥카롱 많이 드셨나요? 아니요. 발음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지방질인지 아니면 진짜로 교정을 했는지 개고기를 켰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에이 찐찐이야. 후회의 공격. 자 잘하셨고요. 방장님. 네네. 연애를 토크훈에서 남자를 구한다는 거는 주변에 남자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해요. 그냥. 피한다고요? 네. 그럼 귀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도 20대 초중반이실 텐데 돌아다니실 때 남자들이 대인질을 피하듯이 그렇게 피한다는 것은 방장님이 외적으로 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생겼는데 왜 토크훈에서 남자 구하세요? 얼굴 안 보인다고 목소리만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취급 해줄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말을 왜 이렇게 족같이 하세요? 제가 무슨 족같이 했나요? 이제 성격 나오시나요? 아니. 뭘 족같이 했잖아요. 혹시 뭐 담배잎 같은 거 씹으세요? 아니요. 아니 목소리가 많이 걸걸하신 거 같아서요. 나. 그리고 웃을 때 소리가 끊어져요. 보통 여자들이 웃을 때 나는 소리랑 제가 그 보통 여자들이랑 똑같아요. 방장님이 웃을 때 나는 소리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혹시 뭐 투포한 같은 거 던지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용산 같은 거 뭐 130 정도 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방장님 칼로리바 10개 먹네.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렇게 약간 평가하고 다니는지. 혹시 방장님 수염 있으세요? 저 수염 없어요.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이런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방장님. 네. 발음이 진짜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그 어떤 돼지년들보다도 상당히 좀. 도드라지세요. 돼지요? 그럼 방장님께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인스타그램도 하신다고 하셨고 이랬으니까. 본인이 화장은 하시죠? 화장도 하는데 잘 안 해요. 저 살짝. 본인은 본인을 귀엽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이 사람? 뭐야 빡빡이? 방장님. 네?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저거 사진 올라와가지고. 방장님. 방장님.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 3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5. 올리브웨어에서 원하는데. 2. 1. 2. 3. 강태하세요. 일반인도 강태하세요. 응. 올리브웨어에서 화장품 사신다고요? 화장품 브랜드 이름도 몰라요? 하다못해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니스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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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뛰드. 방장님. 네 그러면, 오늘 축구 선수들이 방에 많이 들어 오네요. 오늘 월드컴인가요. ㅋㅋ 네... 강태세요. 네네. 그,... 화장품 브랜드는 잘 모르면서. 근데 방은 언제 열 수 있죠? 마라탕은 왜 이렇게.. 이것저것 다 추가하세요? 백목이버섯. 흑목이버섯. 맛있잖아요 버섯 그 혹시 외모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살짝 살 빠진 베리나... 결국 이런 개같은 장난질 하려고 방 파가지고 남자들 낚시하는 거였어요? 아니 얼마나 밖에서 남자랑 대화를 못해봤으면 이런 걸로 본인의... 아 방장이 마라탕 시키는데 한 번 5만원 나와요 방장님 왜 마라탕에는 야채를 추가 안 시키고 자꾸 완자만 3만원씩 추가하세요? 5만원은 안 나오고 제가 최대로 많이 시킨 게 2만원 얼마가 남았거든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마라탕 5만원씩 시키시는 분이 그건 좀 심하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건 좀 심했던 거 같아요 아니요 저 마라탕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솔방울 버섯만 많이 추가하시고 소고기도 600g씩 드세요 소고기도 오징어 아닌가요? 마라탕이 마라탕이어야 되는데 기름 둥둥 떠있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제가 못 드시고 또 먹겠다는데 그쪽이 뭐라고... 아 근데 웃는 목소리 와 진짜... 아니 몇 킬로세요 방장님? 저... 살 빠져서 86킬로에요 ㅈ 된다... 왜요? 아이... 나이가요 어? 나이 나이 저 나이는 22살이에요 아... 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 나이 때 친구들은... 남자들이랑 같이 놀러가... 놀러 다니고 좀 있으면 이제... 물놀이 간다고 빠지 가고 막 그럴 텐데 삼삼오오에 모여가지고... 우리 방장님 토크온에서 이게 뭡니까? 저도 놀았어요 걔네들이랑 살 좀 뺍시다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니 방장님은 살이 쪘지만 매력이 없잖아요 전 살이 쪘는데 매력이 있잖아요 무슨 매력이에요? 목소리부터 방장님 지금까지 저랑 대화했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강퇴하라면 강퇴하고 제 말 잘 들어줬잖아요 시끄러워서 강퇴한다고 이게 바로 매력이에요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이 매력 뭔지 모르겠고요 그러겠죠 방을 언제 열 수 있을까요? 방 열면 뭐 하게요? 돼지 냄새 풍기게요? 족발에 삶은 향을 남들에게 이렇게 풍겨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족발장 사세요 애초에 열명망인데 아 저 사실은 고루고루님이랑 랜선 연애 중인데 방장님 방장님 혀에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게 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아니 침이 많이 나오니까 혀 끝에 같은데 이렇게 좀 그 목젖에 이렇게 좀 너무 침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아 제가 얼마나 살이 찌신 것 혀까지 살 찌신 정도면 좀 많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고루고루님이랑 지금 랜선 연애 중인데 고루고루님이요? 네 궁금하지도 않아요 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됐는데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방장님 이태원 가서 옷 사시나요? 이태원이요? 방장님 아 왜 옷을 포엑스 아래에서 사세요? 저 옷 안 사요 저 왜 옷을 훈자 내에서 구입하세요? 아니 그냥 집에 있는 거 입어가지고 똑같은 거 뚱뚱한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전용 쇼핑몰 왜 들어가세요? 그런 쇼핑몰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옷을 제가 잘 안 사요 엄마가 사 오지 근데 방장님 유튜브 즐겨 살게 왜 네? 아닙니다 말해보세요 아 아닙니다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방장님 네 그 키가 몇이세요? 저 키 160이에요 160에 80 몇 킬로요? 86킬로요 86킬로요 네 운동하실 생각 없으세요? 운동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에너지를 왜 낭비하세요? 왜요? 지금이라도 태령선수촌 들어가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방장님 네 방장님도 틱톡 찍고 싶잖아요 저는 틱톡을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틱톡에서 무슨 네? 틱톡에서 무슨 영상 찍으셨는데요? 저거 그 춤추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쓰신 여성분 두 분이서 춤췄던 그 영상인가? 기억이 안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수영장 안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아 혹시 심뽀찜뽀 뭐 이런 거 찍으세요? 아 네 저 그런 거 찍어요 진짜 싫다 왜요?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싫다 방장님도 지구방인데 찍고 싶잖아요 지구방 지구방 저 그거는 저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멋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장님 네 저 방장 영상 본 거 같아요 저 방장 영상 본 거 같아요 뭔데요? 아니 이분이셨구나 왜요? 아 진짜? 진짜 될 건가? 네 뭔데요? 잠시만요 네 나 이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이런 대우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왜요? 에어로지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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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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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맞으시잖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저 저 저 아니 근데 방장님 핸들링 예술이신데요 저랑은 안 닮았어요 저는 저것보다 조금 더 날씬해요 음 애써 부정하지 마시고요 어 근데 언제 나가실 거예요? 고르 고르 님 말도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잠수하는 사람 보고 본인 남자친구라고 지칭해서 왜 그러세요? 진짜 뭐 실화 탐사대 이런 데라도 나오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 근데 진짜 제 남자친구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웃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고르 고르 님 네 네 아무리 급해도 그러지 이 남자는 망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어제도 만났어요 네 네 방장님 네 무국물 드시나요? 무국물은 안 먹어요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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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네 네 그 저기 순진한 여자분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106kg예요 아 본인도 106kg인가요? 네 네 저희 다이어트 살짝 이어있어요 네 네 두 분이서 같이 지구방위대 영상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이서 개하로 찍었나요? 네 그거 찍었어요 네 컷 인생 네 컷 인생 네 컷이요? 네 근데 왜 두 컷만 나와요? 네 네 방장님 두 분이서 사귀시는 거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손사진만 있나요? 그거는 없는데 발사진? 컷풀 신발 신은 발사진 맞대고 있는 거 있어요 방장님 네 혹시 스포츠 머리 하셨나요? 전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단발이에요 단발 단발 단발머리에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 머리 옛날에 했었어요 네 옛날에 많이 더워서 하신거죠? 네 더워서 했어요 그래요 미적인 기준이 뭐 실리를 추구할 수 있죠 더우면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머리 숏컷으로 자르니까 사람들이 더 잘생겨보인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네 네 두 분이서 뭐 이렇게 뭐 비만클리닉 같은 거 다니세요? 아니요 그거는 안다니는데 네 방장님 방장님 그 개딸이신가요? 개딸이가 뭐예요? 개딸이 뭐야? 개딸? 그 여성시대 그룹이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물봉다리나 치세요 방장님 네 두 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 네 네 그 토크온 접어주세요 왜요? 두 분 더 이상 여기서 보고 싶지가 않네요 아 근데 저희가 토크온에서 자주 놀아가지고 실제로 만나신 적 있나요? 네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어요? 네 네 똥카롱 차 드셨나요? 아니요 저희 마라탕 먹었어요 아 엽떡도 드셨나요? 마라탕을 8만원치 드세요 왜 남들은 집게로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하는데 왜 통에 있는 거 그대로 쓸어 담으세요? 어 어 어 어 방장님 네 네 그 두 분 예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예 그 틱톡 영상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저 아닌데 핸들링이 진짜 예술이더라고 그거 저 아닌데 진짜 저 아닌데 저 아닌데 방장님 그럼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혹시 관계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 그 나홀님한테면 관계 가능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방금 누가 한 거예요? 아 방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방장님 아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조설을 해야 된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제발 이거 이거 진짜 아 아 죄송해요 아니 뭐 공룡들이 뭐 이렇게 사람 잡아먹고 하는 그런 영화 효과음 틀은 소리내세요 그 트리케라 포스프리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마이크 쓴다고. 데이터는 무한리필로 가는거죠? 아 안되겠다. 오빠 오빠 돈이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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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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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방장님 수고하시고 두 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두 분 이제 뭐 할거에요? 여기가 폰색하기요. 네? 폰색하기요. 폰색이 뭐에요? 카톡 그림자 사진 바꿀거에요. 방장님. 네네. 저도 껴주시면 안되나요? 아 죄송해요. 그건 안될거 같아요. 그럼 화면이 꽉 찰거 같은데. 아니 저도 좀 색다른 경험 좀 해보고 싶어서. 뚝나무는 안빠서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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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